됐다? 어 올 것 같은데 제카 가자 가자 그럼 시작 시작 여기 마지막 했어 디버프를 이제 지울수 있다라는거고 타이밍 좋아요 시작할까? 시작할까? 형 왓도한번만 해 왓도한번만 그냥 해 왓도만 해 P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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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치 그럼 초과치부터 잡을래 그냥? X1 보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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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가 아.. 너무 쎄 아 근데 이거 짓거같은데 아타가? 어 한다 짓거같아 빼자 빼자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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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도 플래시 베인도 플래시 스코어가 너무 잘합니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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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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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뉸누누누누누누뉴누눈 나이스 누누 나 바로 올라갈게 아 미안해 아 오데카이저 오오오 오데카이저 나이스 애들 이니시 걸 수도 있어? 어 나 이제 조심할게 어 나도 무리하게 안할게 어 바탕 계속 밀고 있거든? 아주 천천히 하자 어 아주 천천히 해 이거 그냥 여기서 우리 뭔가 해야될 것 같아 어 근데 너가 맞춰야돼 이즈를 우리 웨이브 어차피 방어 한번 하면 돼 빠레이가 이즈를 노려야돼 내가 지금 이니시이팅 고라고 할 수 있는게 없어 이즈만 안볼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됐다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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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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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아스 좋았어 좋았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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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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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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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기가 녹아버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아 류가 메라리 잡구요 자 카코가 잡는 아 접히기로 했습니다 와 스코어가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포프리쉬 아아아아 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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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해있어 형 준해있어 아 아 나 준해있어 나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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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준해있어 형 나 오 이거 자 스워츠 다 파이터병 오늘 베인즈급에 여기서 끝나는거죠? 짜낭! 빵! 짜낭! 어 이거 여기서 다 죽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어느 쪽이는 잡고! 베인이! 베인 죽었어! 베인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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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스토어 전발! 스토어가 또 한 번밖에 안 죽었네 짜낭! 정기를 해결됩니다! 아 KTV팀! 단 하나의 세트도 내주지 않은 채 인터리그 현대까지 오네요! 아 근데 마인보스를 해야 된다! 나 이 공판 왠지, 왠지 그냥 타탈이나 아니면 이 공판이 타탈을 거면 아모모가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네 네 네네벨에서 할 거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 이기자! 어? 랜과 다이아나! 둘 중 하나 변하자! 일단 두 개는 고정해! 일단 찬대가 부족할 거야! 다이아나! AP가 제이스! 제이스? 어! 어? 제이스! 포킹 조합할 거 같은데? 칸타로 하는 게 낫지 않아? 포킹이면? 차라리 할 거면 투턴이나 아모모 둘 중 하나 날 거 같은데 아모모 해봐 오케이, 아모모 가자 그럼 나 카타당 저것은 카운터를 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인가요? 우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일단 초가스방 러블 러블 먹자! 러블 먹자! 먹어! 야 이 조합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포킹 조합한 거 같네 나 카타 뽑을게 내 생각엔 꾸준 길이 있어야 할 거 같아 오케이 그럼 카타? 어! 어! 러블이 센스야! 확인 난 탑볼 탑, 탑, 탑 뽑으면 안 돼? 어 어 지금 잭스 이레이션 아냐 잭스가 나을 거 같아 어! 누누! 가나요 그냥? 오! 케인 누누! 어 얘네 완전 폭킹이야 어 거의 누누캡틀 어 나 쏘라이로 되게 되는데 쏘나? 쏘나? 쏘나 가자 그럼 쏘나가 나온 거 아모 쏘나! 레이드라이프이기 때문에 쏘나가 쏘나를 선택하면서 아래로 쭉 달린다 지나갈 때 내가 퓨러도 볼게 혹시 모르니까 칼을 상대 안 해봤는데 떨려나? 아니 그냥 니가 저번에도 상대해봤잖아 니가 카타인 입장에서 이 적 조합을 그거 니가 그 하던 느낌으로 오 스코어 선수가 정말 감 좋게 예 트랩을 잘 깔았습니다 네 쭉 들어가서 와드 하나 박던가 여기 체크해보고 깊숙이? 있어 있어 여기 4명이야 여기 4명 이거 할까? 일로 가는 거? 와드 박으면 박으면 슬쩍 한 번 당겨주는데요 네 와 암흥으로 인베이드로 오는 또 그 와드를 심기 위해서 누누 핑크 있다 그거 지울 것 같은데 이거 전제 못하지 아 여기 얘 와드 쓴 거지 죽게 썼어 지금 죽게 썼어? 여기나 여기 하나 썼네 어 와드를 어디 하나 박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딸라 더 박을래? 여기다 박자 여기다 여기다 이 와드는 저 안쪽에 깔았던 와드가 핑크 와드로 인해서 사라져서 다시 한 번 더 깔 네 라인 스왑을 따는 사람도 있다 어 있어 스왑이다 스왑이다 이러면 상대 레드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쟤네 블루 시작 이랬지 어 상대 레드 우리 레드 왔을 수도 있겠다 저 레드 우리 레드 저 레드 다이던가 아니면 거기 막든가 정렉도 가 정렉도 가 나 갈게 아니야 아니야 먹었어 바텀 다이브 되나? 다이브? 얘 아직은 레드이긴 하거든 우리 덱을 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 더블에 죽었다 초가스가 안 보이긴 하는데 초가스는 우리 레드 먹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왠지 다이브 냄새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여있네 여있네 나 뺄게 그냥 뺄게 어 네 쫓아낼게 그냥 그럼 난 이제 탑을 민다 이거는 타워 깨로 온 거예요 갱킹을 왔다기보다는 타워 깨로 그냥 쭉쭉 가자 우리도 쭉쭉쭉쭉쭉 올테니까 아 아직 4분도 가지 않았고요 3분 41초에 첫 번째 1차 타워 탑을 밀었습니다 오 무섭이 걸려주네요 한 번 더 온다 애들 나 이거 탑으로 간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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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요 락안 고개를 아 고개를 돌릴게 좀 우연한 판단이었습니다 나 좀 구입불래? 제스가 가져 가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여 파이어 장봇고 나 텔프 있는데 텔프 이용할 사람 이용해 그러니까 지금 바텀을 빼야해 나 바툼, 바툼 테이프 탈게 그냥 못 벌어져, 카트간 거 같아, 카트간 거 같아, 못 가, 못 가 카트간 거 같아, 카트간 거 같아 카트간 거 같아, 카트간 거 같아 그리고 쿨탈 리셋! 암흥형, 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롱벌이 공 빠졌어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이거는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안 멈어, 안 멈어 포합스 분자, 오케이, 포합스 분자, 눈으로 너무 당연한데? 수거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잭스가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잭스가 언제와? 나 플래싱공 5냐 잭스 뒤로와, 잭스 뒤로와, 지금 왔어 잭스 뒤로? 갈 거야? 밸면 돼, 가자, 가자, 가자 대부분 다 갖춰진 상황이라 지금 이건 이닛이에요 잭스가 돌았죠? 잭스가 돌아왔어요 잭스 이리쪽으로 옵니다 빼면서x3 아니 빼면서x3 전멸~~ 아....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빼 빼 빼 쭉 빼 쭉 빼 빼 빼 빼 빼 빼 이거 너무 너댉히 붙어 이거 유리한데 이거 하면 다시 들어가는데 Yo 기다려봐 Yo 기다려봐 기다려봐 Yo 기다려봐 암흥은 더 플래시야 나도 플래시야 제츠더 더 플래시야 아고나 제츠더 더 플래시야 어어어 이거 됐다 어어어 !!!!!! 이거 그냥 하트 가면 될 거 같애 이제 바텀으로 와, 바텀으로 와. 내가 탄 밀면서 바텀으로 갈게. 한 명만 보여줘, 한 명만 보여줘, 한 명만 보여줘. 그럼 우리 운영하자, 카타리나 텔퍼로. 이거 한 명 올 거야, 텔퍼 한 명 올 거야. 이거 짤릴러 올 거야. 카타나 텔퍼 있어? 어, 텔퍼 있어. 근데 다투다. 젝스, 저거 잡자, 지금. 가서. 아무 맘 없을 때. 짐 가자, 짐 가자. 어? 오케이! 위드 가자, 막 다이버 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있다가 무적 쓴다. 어어, 간다. 타워, 타워, 일단 타워. 상현이 형이 잘 빼냈어, 잘 빼냈어, 이거. 많은 걸 잭스가 만들어놨라. 자, 이거. 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 왜? 아니, 형은 여기, 먹고 있는 게 즐거워 보여. 그럼 왜 나를 보고 있냐. 들어갈 생각이 없어. 진짜로 그렇게 주는 거야, 일부러? 진짜야, 그냥 한 번씩 던지는 거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내가 맘먹고 연락을 하면 플래시 쓰고 여의지. 알았어, 이번에 한 번 보겠어. 열어 그냥? 나 없어. 나 없다고, 나 없다고. 그냥 연다, 요번에 그러면. 후회하지 마. 억제 기합 타워를 지키는 상황에서 상대가 이퀄라이저 미사일만 빠지면 바로 그 4분 지속이 4분 지속 끝났고 압박만 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들어가면 엑이. 깨, 깨, 깨 빨리. 엑이 쫓단 말이야. 자, 이퀄라이저. 앞에서. 자, 이퀄라이저 들어왔습니다만. 하지만 깊숙이 들어갔다. 안았고요. 뒤쪽이 쫓아가는 암홈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바다 이거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자, 이퀄라이저. 자, 이퀄라이저. 한 판이나마 또. 그 엄청난게 노 데스. 노 데스. 오케. 에이. 호호. 자, 이퀄라이저 안 승이에요. 자, 이퀄라이 쁘네요. 영복홀 재인 Rocco. 넥선스. 파악해. 경기에 막아줬으면 합정 프로스템. 전략을 걸지 말까? 전략 가서 진다. 반면이 대기보조. 멜라이 퀄라이저. 거의 멜라이 퀄라이저. 멜라이 퀄라이저. 멜라 떴네. 아이, 지옥이다. 멜라이 멜라에 걸어. 민규 형, 수나가 승리가 좋다. 머리 한 80톤인가 그럴걸? 공식전했어. 왜 붕대만 던지면 플래시가 빠지나? 되게 잘 던졌는데. 애들 플래시 다 빠지지 않아요? 던질때마다. 니가 던질때마다 플래시 하나씩 빠지니까 붕대 계속 실패하는 거 같아. 솔직히 붕대로 플래시 계속 빼서 한타야 한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건 맞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프로스트도 플래시도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한지 상당하면 인식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 경기는 이 경기대로 참실한 전략을 해서 안 먹힌 거고 이 경기는 이 경기대로 정석 조합을 했던 건데 어떻게 운이 좋았네. 뭔가 전략을 쓸 때마다 계속 지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하게 게임하면 이기는데 이게 참 눈물 나네요. 좋아요. 스타로 따지면 사드롱 같은 빌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에 한타 애들이 있게. 다음번에는 잘 먹혔으면 좋겠어요. 내실을 단단히 해서 실력 있는 기본 정석기도 단단한 그러면서 퍼포먼스까지 같이 겸비하는 재밌는 조합도 많이 선보이는 그런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얼즈부 아즈부 프로스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프로스트의 뉴메타는 계속될 겁니다. 멀리 supporting 골창에 계신 모든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도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Пол어주신 여러분의 Q&A를 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여러분의 생활한 경기 동화는 여기 뇨을 다 plane합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모델을 탁니다!